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! 아이씨! 화장실 갔다왔습니다 아아! 거래병이들 주제를 날라 하은님 어서오세요 자 계란 직구가이고 계란 파이어! 파이어 토네이도 썬더 일레븐이여 무슨 야 무슨 정혈맨이여 무슨 어마어마하구만 하아 아유 감사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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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의 순서는 스탠리 헐 피에에엥 다 없애버릴 테다 우리는 바로 위에서 기막부다 이제 우리가 막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쇼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규군이에요 자들이 이제 무조건 반란군이고 감히 막부와 전쟁을 해 안되겠구만 배응망득한 놈들 닌자부대 와 닌자부대 사귄대 매목하고 대기할 수 있네 먼저가서 공격할 수 있네 닌자부대 훌륭한데 야 역시 닌자남네 최전방 배체대 그러게 말입니다 적 다이묘까지 나와서 싸우고 앉았네요 일단 이번 전투는 어려울게 생각할게 없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은 숙명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준비 왜냐 이유가 있어요 어 적군이 많은데도 왜 우리가 꿀리지 않냐면은 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진격 준비하라 정자중님 어서오세요 총 6천명 아니 총 7천명의 부대다 함 개겨봐 내리 개겨보라 내리 개겨보라 지원부대 지원부대 야따 많다 정의 부대입니다 총 6천명의 병력이다 막을수서 막아봐 막는다 보다는 우리가 이거 사냥한다는 말이 더 맞는것 같은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사냥인데 뭐야 어 전쟁보다도 이거는 사냥느낌이나네요 어르신가 어르신가 이동 게임을 시작하지 우리는 외명한 황제의 부대다 아 아 손수치로 한번 덤벼봐 얼마든지 친구 얼마든지 단지 우리 본대가 오기전에 우리를 잡아야될것이여 와아아아 미친 저기요 저기요 저기 뭐 많아봤자죠 뭐 용감한 우리군에 어떻게 상대가 될수 있겠습니까 나름 빅맹치긴 한데 이제 그렇네요 빨리 와라 빨리 우리 우리 희린대가 찾았다 박살졌냐 재밌는거 보여드릴까요 어 재밌는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좋아할만한거 보여드릴게요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 이렇게 딱하잖아요 전군이 앞으로 쫙 달려다 달려다니요 그러면은 막 부딪친디 막 지들끼리 막 부딪친디 그 있잖아요 전쟁영같은데 보면은 막 쭈욱 달려갖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는거 있잖아요 어 그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가자 어택 얻으세요 사과를 맛있게 씹어먹고 있습니다 아 이쁘게 안됐어 에이 이쁘게 안됐다 에이 이쁘게 안됐다 아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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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짓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싸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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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프만 잘 걸어주면 돼 그리고 장군 안죽기 보호만 하면 되고 밀어라 여기서 지금 장군을 노려 자 일단 장군 뒤로 빠지고 음 빠졌다 일로와 여기서 대기 뭐 다 알아서 토벌군이 다 알아서 할테니깐 밀어붙여 밀어붙여 장군 둘은 여기서 폰만 잡고있는데 어 아이 좀 죽었네 이러면 안돼 장군은 원래 전쟁나가는게 아니야 야 뭐하노 밀어붙여라 야 시간된거 같다 밀어붙여라 뭐하냐 보쌈 싸먹자 보쌈 싸먹자 일본 장소들은 안그럽더라구요 우리나라 장소는 막 최전방에서 싸우는데 일본 장소들은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싸웁니다 어 싸움을 총재적으로 관찰하고 그래 싸웁니다 괜히 장군 앞에 갔다가 죽어뿌면 우리 손해예 야들이 전부 다 4성 5성 장군들인데 이야 폭풍이 폭풍 여기도 장군있네 야들 장군은 항상 최전방에서 싸우니까 죽지 그니까 사기가 개박살이 나쁘지 그냥 우리는 그냥 파도입니다 어 단지 파도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우리는 단지 파도일 뿐 어 쓰나미같은 파도입니다 어 쓰나미같은 파도입니다 쓰나미 쓰나미 보이지도 않나 어딨나 끝 지키님 어서오세요 지키님 어서오세요 아 아 적군 싹쓸 우리 400명 적군 2,600 지키님 inas